예 작년에 제가 평양을 오랜만에 가봤어요. 2007년도에 가보고 11년 만에 갔으니까 가보니까 2000년도에 제가 한번 가보고 2007년도에 가보고 2018년도에 가봤는데 자꾸 변해가는 모습이 눈에 띄게 보입니다. 특히 2007년하고 작년하고 사이에는 큰 변화가 왔어요. 물론 평양만 봤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슬로건 자체가 많이 바뀌었어요. 전투적인 슬로건이 별로 없고 교육과 과학을 강조하는 그런 슬로건들이 많았고 우리를 보여주는 현장도 그와 관련된 지역들을 보여준 그런 모습이었고요. 평양 거리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집도 고층 아파트도 많이 늘었고 또 호텔에 있는 쇼핑센터에 가보니까 물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전에는 중국산 물품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북한산 물품으로 거의 다 채워져 있고 물품의 질도 많이 좋아졌어요. 보니까 전해보다 그러니까 한 10년 사이에 큰 변화가 오고 있고 이른바 장마당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휴대폰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김정일 위원장 때하고는 큰 변화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물론 인도적인 지원하는 건 하는 거지만 외에 남북 간의 이런 경제 교류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잘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또 미국에 가서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들을 만나보니까 그분들은 북한이 이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거의 잘 알지 못하시고 있으시더라고요. 하원의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1990년대 얘기를 그걸 머릿속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북한의 변해가는 모습을 추이를 특히 미국에 있는 의사결정권자 이런 분들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외교부에서도 그렇고 통일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노력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북한하고 여러 가지 교류를 하는데 유엔 제재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냥 그 제재의 틀 속에서 갇혀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행은 지금 제재 대상이 아닌가요? 제재 대상인가요?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 관광 자체는요? 글쎄 평양에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러지아 사람들이 호텔에 많이 묵고 있거든요. 우리가 가는 거는 지금 통일부가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를 다 해줍니까? 지금 우리 국민이 북한을 건강을 가는 것은 우리 또 국내 북한 주민 접촉 승인에 대한 절차가 있고 또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갖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재 대상은 아닌 거죠? 우리 국민들이 어디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개성이나 가는 게 관광 그 자체는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관광은 좀 적극적으로 정부가 권장까지는 아니더라도 허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주변에 보면 아직도 관광이 제재 대상이라서 못 가는 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재 관광을 많이 허가를 해서 우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그런 노력을 통일부가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쌀 보내는 것도 이제 그 벼로 보내는 게 아니고 도정을 해서 쌀로 해서 보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주위에 이제 가짜 뉴스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 말하자면 벼로 보내는 줄 알고 막 악의적으로 이제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정을 해서 쌀로 보낸다는 것을 좀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